평가하니 문제를 올해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내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내용 영역이라는 것과 하나는 행동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승진이가 한 게 아니야 평가하니 만든 문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평가할 테니까 니들은 이걸 연습해 이걸 훈련해 이거예요 근데 이 내용 영역은 확 와닿죠? 내용 영역이구나 내용을 알아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지수화로그를 배우면 교과서에 대한 지수화로그의 내용이 뭔데? 어? 지수화로그라는 지수화로그 함수라는 대단원 속에 지수화로그는 중단원 속에 뭐가 있지? 그래서 그 단원의 소단원은 뭐가 있고 그 소단원 속에는 어떤 용어들을 배우지? 이게 다야 수학은 정의로 이루어진 학문이에요 약속 그래서 정의나 약속은 여러분들을 소위 기억하셔야 돼요 나쁜 말로는 암기하셔야 돼요 다만 이 암기가 암기과목 외우듯이 암기는 아니지 암기과목 외우듯이 하면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잖아요 집에 가서 이해도 안 되는데 강제로 10번 적어서 외우면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수학은 그게 아닌거지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를 배우고 나면 딸이 이렇게 10번 적고 이럴 필요 없이 관련된 예제를 몇 개 풀다 보면 저절로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수학의 장점이죠 뭐 그러니까 약간 수학이 좋은 이유 근데 나만 좋아하는 것 같긴 해 어쨌거나 그치?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영역은요 누구나 수험생이라면 공부를 하잖아 수험생인도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없어 그래서 누구나 공부하면 쉽게 얘를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그래서 수능에서는 보통 2점짜리 3점짜리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과서를 딱 공부하면 아 난 이제 내용 영역이 된 거야 근데도 수능에 가면 4점짜리가 안 풀려 아 거짓말쟁이들 그치? 교과서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다며 근데 교과서 없는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내가 처음 보는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 이런 거잖아 그래서 뭐야 그거를 행동력이라 지칭하고 우리는 이 행동력이라고 평가할 거니까 평소에 니들이 이걸 좀 연습해 주면 좋겠어 그래서 이 행동력이라면 뭐지? 말 그대로 이거야 너 이 문제 보면 행동할 수 있어 이거야 어 근데 수능 문제는 절대로 뭐야 야 이거 좀 행동해봐 라고 소설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문맥상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행은 특히 수학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정보량이 많아지고 있죠 정보량이 많아지면서 그 정보량을 가지고 내가 언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대화법을 배우는 거야 그거를 평가하니 이렇게 언그랩해요 수학은 뭐 어쨌거나 답은 숫자거든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 능력 갖고 있니? 너 글은 이해할 수 있어? 너 교과서에 배운 거 가지고 이 문제 있는 걸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니? 능력을 묻고 그리고 뭐야 제일 중요하죠 왜? 아니 왜 수능은 맨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거든 너 낯선 문제지만 해결 능력을 갖고 있어? 이거야 이미 풀었던 문제는 해결 능력을 연역적으로 알고 있어서 의존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런 낯선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니? 이거야 그리고 아니 너는 동물이지만 동시에 사람이잖아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추론할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삼단논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P면 R일까? 라고 보는데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 증명법이잖아 선생님 우리 집 제니가 있거든? 애완견이야 요새 이거 훈련시키고 있거든 P가 Q고 Q가 R이면 P가 R일 동물은 왜 모를까? 근데 동물도 알아 무슨 요일에 산책 가고 무슨 요일에 훈련시키니까 되더라고요 아는 것 같아 근데 누구나 삼단논법을 알지만 여러분들은 뭐야? 활용할 줄 몰라 지식은 아는 거 지식은 있는데 문제를 풀 때 이 삼단논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왜 추론이야? 왜? 아니 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들 때 얘를 가지고 만든단 말이야 P가 Q인 건 당연하고 Q가 R인 건 누구나 쉽게 판단한다? 근데 P가 R인지는 바로 안 되거든 그럼 출제자가 뭘 내겠어요? P가 Q냐를 묻겠어요? 당연히 출제자들은 P가 R이냐를 묻겠지 그럼 우리는 거꾸로 뭘 해야 돼? Q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추론이야 그 Q를 내가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사설과 평가원의 차이가 있어요 사설은 Q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 어디도 단서가 없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그냥 그래서 자꾸 재능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평가원은 반드시 Q라는 명제를 떠올리게 한 단서가 문제 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그걸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가 안 풀리면 자꾸 개념 탓하잖아 여러분 개념은 그냥 교과서 개념이 단대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이 다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개념이 내가 개념이 약하구나 그래서 자꾸 개념서를 찾아 더 좋은 개념서를 막 찾다가 뭘 찾아? 심화 개념서를 막 찾아 그래서 뭐야? 심화 개념서를 보면 어? 내가 모르는 개념이 정말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걸 습득했더니 그 심화 개념서에 있는 문제는 잘 풀려 이거잖아 왜? 당연히 그걸 가르치니까 그걸 가르쳤을 때 잘 풀리는 문제만 실어놓거든 그런 걸 우린 딥북이라고 하는 거야 딥북 연역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수능은 그게 아니거든 수능은 그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배웠던 기본 내용 영역만으로도 충분히 수능 문제에 이 어려운 행동력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네가 스스로 어떤 태도를 임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이잖아 가장 쉬운 문제부터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풀 거야 기본기만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그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 이 네 가지 능력을 길러봐라고 매뉴얼이 나와서 여러분 이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학생 스스로 열심히 하면 이건 되는데 이게 잘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되게 추상적이거든 되게 추상적이야 알겠어 어떻게 이러는데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야? 23년째 고3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고3 생활 기껏해야 그렇게 올해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은 올해가 23년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선생님은 그중에 17년을 재종반에서 근무했거든요 담임을 했고 우리 애들 중에 열심히 한 친구 열심히 안 한 친구 열심히 안 한 친구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뭐야? 당연한 거잖아 때리면 돼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애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보면 선생님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왜 쟤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점수가 안 오로지? 어머니를 부르나? 재능 탓을 해야 되나? 왜 유전자를 그렇게 나셨나 해나?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 거기서 찾은 해법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이거 아이들이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지만 이미 알려진 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수능에서는 처음 보는 문행에 대한 태도를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태도가 안 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끔 아이들을 훈련하면 될까를 찾은 거야 선생님이 그 노하우를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10개월 가량 공부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기를 바라는 거야 잘 들어 10개월이야 10년 아니야 그래서 선을 그어줄 거야 여러분 수험생이잖아 수험생이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것과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선이 있어야 돼 근데 대답사이들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게 보통 어려울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보통 어렵거든 근데 어려우니까 잘 안 풀리니까 근데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 그래서 뭐야?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수험생활이 길어지는 거야 재종반에서 만난 많은 제자들이 현역 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아니었어 어? 현역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하네 게을리하지 않았어 근데도 재종반에서 날 만났네 그게 이유였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럼 아이들을 바꿔줄 수 있을까? 그거를 선생님이 해법을 찾은 게 명문화였어요 명문화 아 추상적으로 들리는 이런 행동요역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채화시키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자꾸 들려주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처음 더디지만 그게 옳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유로 뭐야?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2개월을 부탁하는 거야 1, 2월이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이 1, 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공부의 첫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 그 첫 방향을 바르게 정하잖아 좀 더뎌어도 3월부터는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렇게 할까? 왜? 수능사학은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아 수능사학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 그러는데 아 이 기본기에 충실한 게 도대체 뭔데? 그 뭔데를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 딱 세 가지야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하나는 정의를 묻는다 개념을 읽거나 문제를 풀 때 그냥 개념 읽고 이해가 되고 문제 푼는데 잘 풀려 그럼 괜찮아 근데 개념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문제를 푸는데 위기가 와 그때 네가 해야 되는 건 승진이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요 문제 안에 있는 소재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정의를 물으셔야 돼요 왜? 그 이유는 오늘 선생님이 그랬잖아 오늘 우리 되게 많은 걸 배울 거야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안내하고 할 건데 오늘 집에 갈 때 그냥 집에 가는데 내 내리에 내 내리에 이 두 글자만 바뀌어도 오늘 수업은 성공한 거야 승진이가 수학을 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거든 듣고 있니? 구별 이게 모든 수학의 출발이고요 선생님 이걸 왜 강조하냐면 전년도 수능 수학이 어려웠다며 꽤 까다로웠다며 킬러 안 낸다고 해놓고 나한테는 되게 어려웠다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년도 수능 문제가 이 구별하는 자세가 극대화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더 기본기에 입각한 문제를 내고 뭔가 이미 나왔던 유형들을 연구해서 스킬적인 부분을 준비한 다음에 풀리는 문제를 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순수하게 문제 내에 있는 소재에 대해서 넌 뭐니? 너 왜 여기 있니? 관계는 뭐니? 이런 것들을 구별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를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래야 하는데 전년도 문제가 그게 좀 더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안 한 친구들에게는 체감 난도가 굉장히 높은 거야 그리고 쉬는 시간을 보면 쉬워 쉬는 시간은 이미 구별이 돼 있거든 그 차이야 그거를 달라지기 위해서 아, 어떻게 하면 문제 내에서 있는 문자 그렇잖아 여러분 당장 문제 A가 있대 문자 A가 있대 그럼 뭔 생각이 들어야 돼? 알파벳 A구나가 아니잖아 당연히 뭐 해야 돼? 넌 뭐니? 구별하려고 들어야지 그치? 그래서 보통 뭐야? 보통 문자가 아무 얘기도 없어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안목적으로 뭐라고 지급해? 실수 그렇잖아 근데 그나마도 평가는 그 안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딴지 걸까 봐 평가 문제는 100%예요 명확하게 해줘요 명확하게 나 실수다 이거야 실수다라는 걸 명확하게 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 실수구나 문제를 읽어 안 풀려?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구별해야 한다니까? 실수는 실수인데 넌 양수인가? 음수인가? 이런 거야 그냥 거창한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대화에 대해서 내가 문제의 결론부나 조건과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뭘 구별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가 이게 포인트야 그게 모든 수학의 출발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아이파 딱 하나 요거야 이 두 가지 키워드 가장 중요한 정의를 묻고 항상 문제 속에 뭐죠? 문자 A가 있으면 문자 B가 있거든 그럼 문자 A와 문자 B의 정의를 묻고 왜 니들 같이 있어? 관계를 따지게 돼있다니 그 관계만 따지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앞발을 내딛게 돼있어요 그래서 평가원이 만든 문제의 특징은요 이 두 가지 결합에 의해서 항상 문제를 풀어낼 때 반드시 뭐야? 근거 있게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소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납득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 문제를 풀었는데 잘 모르는데 그냥 풀었는데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 거 그냥 그거야 감동이 별로 없어 그럼 잘못 푼 거야 평가 문제는요 아주 세세하고 아주 소소한 감정이라도 감동이 있다고 풀고 났을 때 아 여기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아 그래서 이런 함수를 아 그래서 이런 숫자를 이런 게 대화가 된다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아 근거 있게끔 문제를 푼다라는 게 내가 문제를 진정 풀 수 있고 이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푼 문제는 수능이 안 나와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아니 내가 푼 문제가 수능이 안 나오지만 처음 보는 문제를 과연 내가 어떻게 푸냐고 이미 나와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납득하면서 분석할 수 있으면 낯선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근데 대다사 애들은 납득 안 해 납득 안 되는데 이렇게 풀면 된다니까 그냥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 거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피상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은 수능 수학에서 결국은 독이었던 거고 수많은 제자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들이 전부 다 뭐야 납득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 강자명이 납득수학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어감 이상해서 내가 해서 반대했어요 따라해 주면 어감 이상하게 되는데 그거야 뭔 얘기 알겠어요?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3원치기에서 항상 문제를 풀다가 위기가 오면 정관을 외칠 거야 정의 묻고 관계 따져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의 그 당위성을 내가 뭐야? 할 거야 이 과정을 여러분이 보여드릴 거야 쉬운 문제부터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언제나 일관성 있는 문제로 풀어낼 거고요 올해 아직 나오지 않았던 6구 수능 미지의 문제잖아 미지의 문제도 선생님은 단원컨대 뭐야 이 일관성 있는 걸로 풀 거야 그리고 나는 틀리지 않아 선생님은요 평가한 문제보다 내가 만든 문제를 더 못 풀어 평가한 문제는 잘 풀어 왜? 평가한 문제는 원칙을 지키거든 내가 만든 문제는 성악설이야 그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가원은 선생님 문장 하나를 문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요 정말 문제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고 들어가야 돼요 믿는 자에게만 길이 보이거든 근데 평가원은 배신의 역사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항 하나는 그런데 문항 전체를 봤을 때는 아 올해는 좀 쉽게 낼게 그리고 꺾고 그러잖아 쉽게 내면 이렇게 낼게 되고 어렵게 내면 쉽게 내는 거고 예를 들어 지수가 6구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럼 수능 때는 지수는 가볍게 내고 로우가 어렵게 나와요 반전이라고 반전은 좋은 말이지 배신이야 평가하니 배신의 알코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믿으면 안 돼 뭔 얘기야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올해 길다고 보면 긴데 또 짧다고 보면 짧은 시간이야 그 시간에 과연 내가 바뀌어 줄 수 있을까 바뀔 수 있는데 1, 2월은 여러분의 그 짧은 인생에서 부끄럽지 않게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남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내 인생 살면서 내가 남에게 부끄럽지 나 정말 그때 열심히 했어요 이런 말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날이 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1, 2, 2개월만 3월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니들이 그렇게 하게 될 거야 그게 옳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알겠죠? 그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출발을 해볼게요